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가운데 주님의 보여를 덮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부리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교회 학교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더욱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더욱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 학교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로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시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한국 교회 학교를 축복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부응이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